아니야! 내가 못 봤을 때까지 이러는 거야?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! 현진 씨! 어? 그런 거 없었어! 어머! 어? 오빠! 쏙독 크림 진로 내 팍 거는? 에이 아니야! 그런 거 아니에요! 그리는 게 지금? 아니 왜 이래! 형님 알죠? 왜 이래? 지금! 지효야! 잘.. 잘 생각해! 어? 잘 생각하라고! 현진 씨 잘 생각해요! 지효 쉬운 상태 아닙니다! 잘.. 진짜 쉬운 상태 아니에요? 현진 씨 잘 생각하는 상태 태우시는 게 있어요! 남성처럼 그렇게 할 수 없고 굉장히.. 내가 한 번 가져주셨네. 아 진짜로? 한 번 가져주면 이번엔 뜯을 때네? 손을 못 쳐요. 아 저게 그게 아니야. 저게 그게 아니야. 야. 뭐 진짜 못 한 거 같아. 이게 안 좋아.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그러면.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야. 나 그것도. 야. 등곱만 보면 이렇게들. 아니. 아니. 그래 오빠. 근데 병이 있어. 병이 있어. 병 걸렸구나. 병 걸렸어. 병 걸렸어. 병 걸렸어. 어. 병 걸렸어. 병 걸렸어. 나 지금. 지금 봤지 오빠. 왜 왜. 지금 봤지? 병 걸렸구나. 얘도 병 걸렸어. 그것도 병 걸렸어. 얘도 병 걸렸어. 원래 들어오면 병이 걸려요. 그렇지. 어디 갈 거야. 일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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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흩어져. 어? 걔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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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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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사람 되게 즐거워하더라. 뛰면서. 진짜 즐거워하더라. 표정 해맞더라. 해맞고. 함박 웃음이 막. 내가 잡혀본. 많이 잡혀봤잖아. 정말 잡혀본 사람 중에는 최고야. 수선수가 최고야. 수선수가 최고야. 어. 어. 어땠어요? 네? 정국이한테. 정국이한테가 어땠지? 야 진짜? 진짜요? 어떡한다. 아니, 어떡하다. 정국이. 반갑습니다. 와, 정국이한테? 아 죄송합니다 아까? 1대1로? 아니요 1대1로? 오 완전 중요하죠 아 정말 이기고 싶었는데 정말 이기고 싶었는데? 아니 방송 볼 때마다 야 저거 한 번 딱 하면 되는데 아니 이제 출연한다니까 많은 주위의 지인분들이나 친구들이 꼭 김종국씨가 이기라고 아 근데 어떻게 해요? 너무 센척한다고 센척한다고 그래서 이기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보시다가 까딱을 센척하는 게 아니라 센해 센해 아 센해 아 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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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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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당신은 아웃입니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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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아 나 수박내가 너무 부럽다 으악 아 진짜 너무 부럽다 어떡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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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ército 으악 끝 Washington 라고 procedures 유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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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현진